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주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복잡기 투자혁명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의한 주가 동향을 분석하는 방법과 대차장고를 이용한 그림자 매매를 통해서 실제 시장의 변동성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이 시간에서는 지난주 시간의 복습 차원에서 대표기업들의 대차장고 동향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점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대차장고가 간단히 표현하면 그림자 매매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매수인데 대차장고가 늘어나면 오히려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비용을 조절해서 다른 담보로 쓰는 이런 형태의 매매 패턴이 대차장고가 신규로 증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 앞으로 눈에 보이는 외국인의 기관의 매수의 수량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 대상의 그림자, 뒷그림자의 대차장고의 증감도 같이 보셔야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뭐랄까요?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상승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박스의 변동성에 또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프로그램 매매에 이용당하는 건지 읽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맥점에서 시도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2000선과 1950선의 딱 중간값 1975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는 155만원 선물 기준으로는 255와 260의 중심값인 257.5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서 치고 나가줘야 전번 우리가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옵션 금통이 있대 금리를 인하할 거냐 동결할 거냐 이 변곡점 사이에서 앞으로 그림자 매매와 삼성전자의 추세에서 대세를 판단합시다 라는 전략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측을 해드렸죠. 미리 상황 쪽 얘기로 금리는 동결 쪽에 승부를 걸어라 지금 시장은 계속 원하지만 금리 동결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금리 동결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미사일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할 때 이미 우리가 또 분기점인 4월 12일 분기점은 지났어요. 이제는 이 방송하는 오늘 15일날 우리가 녹화 방송을 하는데 오늘이 태양절로 북한의 김일성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만약에 미사일을 안 쏜다고 그러면 단기 미사일 발사는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들으셨죠. 연료주입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단기적인 건 물 건너가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시간이 늘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 때 시장을 어떻게 외국인들 특히 지금 우리 시장은 천수답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어떤 재료 나올 때 그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가 재료 노출됐다고 매수로 바꿔주면 그게 바닥이고 오히려 그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도 대차 매매 증가하고 집중 매도하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집니다. 최근에 GS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고려 아이언 같은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추가 급락하는 것도 금값의 급락 그 다음에 또 GS건설의 실적 악화에 의한 어니쇼크에 대한 급락 그럴 때 대차장고 동량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이 왜 진행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도 15일날 중국의 일사분기 GDP가 시장 컨센서스는 8% 나올 거다 했는데 실제 발표는 7.7%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8,900억 이상의 매수로 대응했어요. 그러니까 250에서 오히려 장중에 254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는 252대로 마감하는 이런 변동성만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쓰고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에 이용당하는데 그거를 대차장고 갖고 프로그램 매매 동량 갖고 앞으로 시장의 시가상위 종목들은 맥을 잃는 것이 전체 시장의 대세를 잃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샘플로 갖고 전번 시간과 일주일 지난 다음에 동량 그러면서 대차장고의 취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4월 5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가 살짝 150만 개서 149만 3천 원 4월 5일 150만 원에서는 지지 그리고 우리가 155만 원까지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대세를 결정하는 맥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가는 4월 10일 날 155만 원까지 갔지만 이 날을 고점을 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전번 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150만 원과 155만 원의 중심값에서 오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나서 150만 원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그럴 때 대차장고 동량을 보시면 4월 155만 원 갔을 때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3월 달에 433만 주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400만 주를 제가 깨야 된다고 그랬죠. 살짝 깼다가 여러분들 전번 주 금요일 날 급락하면서 11만 주가 신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11만 주로 오히려 늘었어요.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430만 주에서 400만 주를 살짝 깼다가 11만 주 늘었다라는 거. 이게 또 문제죠. 주가는 150만에서 155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차장고를 줄여서 340만 주까지 줄여야 이장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텐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동성만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차장고가 400만 주 줄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150에서 155만 원 사이에서 지그재그 파동만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나 이 종목을 갖고서 선물과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를 이용하는 게임만 박스장으로 할 거고 그게 1900과 1950 사이에서 갇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시죠. 자동차도 여러분들 대차장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제 4월 5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대차장고가 이 상대차가 22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55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22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급락하는 과정에서 대차장고가 줄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상대차의 대차장고는 날짜 중요한 마디별로 한번 쭉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연초 1월 3일 날 310만 주를 저점 단기 바닥 수정으로 해서 중요하면 1월 28일에도 현대차가 19만 5천 원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420만 주 그 다음에 22만 원대 3월 28일 날 22만 원대 540만 주 실제적인 고점이 4월 5일날 찍었습니다. 550만 주 50만 주 이후에 주가가 22만 5,6천 원에서 19만 원 초입 5천 원대까지 급락했으면 원래 이거를 급락하는 때 수량을 줄여서 상환했다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상환했다면 그래도 주가 빠진 거에 대한 뒷그림자는 긍정적인 매매 패턴일 텐데 실질적으로 4월 12일 날 대차장고 540만 주 10만 주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10%대 이상의 급락파동이 나왔는데 대차장고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대차 상환을 시켜야 공매도 친 세력들이 수익을 현실화시켜서 매도 친 거로 환매수 시키는 그런 작업이 나오면 아 현대차가 엔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9만 원대는 그 주가에 반영됐고 실적 노출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더라도 대차 장고가 줄어들면서 상환에너지가 오히려 악재가 노출됐을 때 바닥 확인에는 징후로 판단될 텐데 아직까지 현대차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문제야 아직 그러니까 대영주는 이 현대차 삼성전자를 두 가지 축 보면 여전히 1900과 1950 사이에서 박스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나쁘면 1900도 순간적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장의 대차 장고는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위칭이 되려면 대차 장고가 줄어들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1950선, 현대차는 22만 원대 그러면서 대차 장고가 50만 주 정도는 줄어야 됩니다. 550만 주가 500만 주로 깨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400만 주로 깨야 됩니다. 그런 게 시증적으로 데이터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변동성 매매만 체크되는 그러한 장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차 장고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의 예를 듣게요. 지금 현물 쪽이나 기관들은 말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호텔 신라를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4월 달만 한 55만 주 매수했어요. 그러면 호텔 신라 추천들 많죠. 이제 또 리모델링 끝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플러스 모멘텀에서 그동안 4만 5천 원 이하까지 급락한 게 5만 5천 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이 매수해주니까 여러 가지 호재성인 얘기들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실적이 1,4분기 나쁜 게 이미 반영됐어. 그리고 2,4분기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수해주니까 이거 시장이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가 시장을 지배하는데 대차장고 동량을 보면 전번주 금요일에 수상한 매매가 있었어요. 어떤 매매가 있었냐면 한번 데이터를 보시죠. 연초에, 연말 연초에는 대차장고가 12월 말에 대차장고를 대부분 다 기관들이 줄입니다.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1월 2일, 3일이 바닥입니다. 그때 혈태신란은 189만 주 바닥을 찍고 5만 5천 원 3월 29일 때 대차장고가 554만 주였고 그다음에 5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까지 10% 정도 가까이 조정하는 4월 8일 날 540만 주 정도였는데 4월 12일 날 주가가 다시 5만 5천 9백 원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만 주, 2만 주, 10만 주도 아니에요. 4월 12일 날, 이 숫자 한번 보시죠. 88만 주에, 대단하죠. 4월 달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시장에서 실제 산 게 50만 주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대차장고 빌려가지고 신규 체결하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88만 주예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630만 주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거 이상징호, 이상징호. 그림자 매매에서 이상징호 삐삐삐삐 울리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니, 현물에서 외국인은 막 사는데 뒷거래로 대차장고를 빌려다가 공매도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뭔가 내부자가 이번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현대차 걸로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게끔 하는 증오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시장 컨센서스는 호텔실라의 일사분기 실적을 납부더라도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예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상황에서 적자 낼 거 있으면 다 내버려 그런 의사결정을 대주주가 해서 만약에 이번에 호텔실라의 일사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의 컨센서스는 50억, 100억인데 적자를 대규모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즉, 리모리딩해서 모아있던 경비를 한꺼번에 다 청산해! 이렇게 되면 그럼 벌써 이 대차장고 늘어난 이 매매가 그걸 아는 세력들이 벌써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10에서 15%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짜리가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 급락할 수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청산 들어가면서 다시 매수 시점. 그러니까 미리 그림자의 매매를 추적하다 보면 이상 주고 나왔을 때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사지만 뭔가 이상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략을 짜겠어요. 호텔실라 갖고 계신 분들은 5만 5천 원대 반은 수익을 챙겨라. 그리고 반은 랩도 보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진짜 시장 컨센서스대로 50억에서 100억 나오면 그대로 유지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제2의 GS건설 같이 적자가 나오면 순식간에 요새 시가상황이 좀 못돼 하조가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오늘 고려하영 같은 게 그랬고 최근에 GS건설은 하한가 2번, 3번 가까이 빠지는 이런 급락파동이 이러한 실적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텔실라도 이 대차장고 징후의 88만 줄을 순식간에 하루 만에 늘렸다는 부분 동태적으로 추적해 주시고요. 이게 시장의 어떤 경로 의전성에 꼬리가 몸통을 흐르는 변동성이 당이 되는지 실적 디데이 날 확인을 해보고 그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 다시 전략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발표돼서 이게 징후가 그것 때문에 대차장고 늘리면서 때렸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5만 원 깨져서 그때 매도하지 마세요. 벌써 그림자들은 벌써 여기 대비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노출 전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그 사이에서는 50에서 70% 비율을 적게 보더라도 이 대차장고 늘어나는 징후를 체크하시고 수익을 챙기고 결과가 노출된 다음에 전략을 짜서 진짜 생각보다 악재가 나와서 변동성이 제2의 현대차나 GS건설을 가게 되면 그때 놀라지 마시고 미리 생각한 거를 그때 재매수하는 이러한 박스 전략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S건설, 재료 노출에 급락을 하죠. 지금 GS건설이니 삼성 엔지니어링이니 이런 종목들을 지금 급락하는 데 손절해야 되니까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거는 사신당과 지금 그런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10%나 15% 빠지는 거 지금 무시하세요. 거기서 귀신같이 할 거면 이미 끊으셨어야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전략이 되냐면 오늘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LG화학이 됐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됐던 GS건설이 됐던 평가손이 이미 30%에서 50% 30% 이상 되신 분은 단기 대응하지 마세요. 빠진 대로 냅두세요. 대신 이 방법을 제가 하나 체크해 드립니다. 산당가 잊어버리시고 P베이스 가격 변동성을 머릿속에 지우고 Q로 바꾸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소리 할 때 Q베이스가 물량의 수량의 Q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8만 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8만 원에 산 걸 지금 3만 2천 원과 3만 5천 원에 손절해갖고 다른 거 가서 빨리 복구하겠다. 마음이 급하고 손실포이 크기 때문에 더 망가집니다. 자꾸 손절만 돼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느긋하게 보시고 내가 GS건설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주 있다 하면 이 100주를 120주, 150주, 200주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물타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Q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Y축의 P보다 X축의 Q로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앞으로 변동성이 20, 30%는 순식간에 됩니다. 그동안에 바닥에서 20%, 30% 올랐는데 두 대달 걸리던 게 앞으로는 5일에서 10일 만에 20% 빠졌다, 20% 올랐다. 이 가격 변동성이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시스템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서 대차장고를 같이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60만 주 이게 4월 1일입니다. 딱 1일이에요. 이게 5만 6,800원인데 4월 10일에 3만 5,700원까지 350만 주까지 늘었어요. 계속 늘리죠? 계속 늘릴 겁니다. 오늘 3만 2천 원대까지 빠졌어요. 월요일 날. 대차장고를 계속 GS건설도 추적을 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상환이 많아요. 신규가 많습니까? 4월 10일에도 53만 주의 대차장고를 늘렸습니다. 오늘 이게 하루 늦는데 오늘 월요일 날 주가 빠질 때 대차장고가 계속 얼마까지 늘리는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큐베이스로 가라는 거는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이미 4월 1일 날 고점이 5만 6,800원인데 이미 3만 2, 3천 원은 고점 대비 단기간에 40%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반토막 되는 수준이 얼마냐면 2만 8,400원입니다. 그러면 2만 8,000원과 3만 5,000원의 P 정확한 저점은 어딘지 몰라서 P라고만 잡았습니다. 프라이스 저점 대비 급락했다가 작용 반작용으로 절대 이렇게 급락한 종목도 21%나 38% 바로 안 옵니다. 14%에서 21%만 올라가도 그러면 1.14P와 1.21P가 저점 대비 예를 들어서 3만 2천 원 찍고 터닝했다 그러면 14% 가격과 21% 가격의 반등 영역을 빨리 잡아보세요. 그때 반등 줄 때 이 영역에서 14%에서 30% 21% 가면 50% 그러니까 내가 100주 있다면 14% 바닥에서 올라간 날 30주 팔고 그 다음에 20% 가면 50주 팔고 21% 더 넘어가면 70% 팔고 이렇게 파는 가격을 딱 정해. 그리고 다른 거 갈 생각하지 마세요. 현금을 거대로 내부세요. 그러다가 올랐다가 직전 저점까지 다시 쌍바두는지 그걸 깨는 파도 분명히 또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GS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어니쇼크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돼서 만약에 제2의 GS건설 나오면 GS건설이 애매하게 먼저 맞은 것도 같이 또 동반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내일 삼성 엔지니어링 화요일날 발표가 있을 거고 화학 소재주들이 그 일정표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코스를 가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 빨간색 색깔 주기를 보세요. 막 이렇게 요동치는 파동을 그렸을 거예요. 저점 대비 21%와 최악의 2만 8천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S건설은 2만 8천 원과 4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가 3개월 동안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활동성 변동성이 커질 때 P를 비율로 조절한 다음에 Q 물량을 예를 100주면 120주 130주 150주만 두기가 쉬워요. 팍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뭘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물타는 돈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물량 갖고 변동성의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런 매매를 하느냐 대주주들이 합니다. 대주주들이. 즉 대주주들은 지분의 가치가 중요하지 가격의 변동성보다 지분이 어떨 때는 지분 확보가 중요해요. 그럴 때 주가가 급락할 때는 상속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주거든요. 이 기법을 누구한테 배웠냐 대주주한테 배웠습니다. 물량 늘리기 개념 주가가 급락하고 위기 때 변동성 때 물량의 지분을 이렇게 있는 거를 고대로 늘리는 작업을 해서 거기서 비자금을 생성하거나 어떠한 모멘텀을 형성하는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고의 전환 이제 프라이스 가격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주식이라면 대주주시각이라는 거는 이 악재 변동성의 Q를 늘리는 방법 이것도 같이 검증을 하시면서 실전에 급락하는 종목들 변동성 매매를 이용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화학주 너무 데미지가 반토막 이상 난 분들은 단기간에 해결 안 됩니다. 금년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찬바람 날 때까지 3,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Q베이스로 가겠다. 그걸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을 팔고 사고. 왜냐하면 그 종목에 대한 거는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히 확실하게 보면 이 종목 갖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하고를 정확하게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으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상장 폐지나 묻어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만 거치면 GS건설이 또다시 급등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삼성 엔지니어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늘린 거여서 충분히 지금 고통을 복구하거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사고의 전환과 오늘 공부한 거를 심사숙고 하시면서 물량 늘리기 Q베이스가 뭔지도 변동성 시스템 구조에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실전 매매에 대입을 해서 한번 실전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표 기업들의 대차 잔고 변화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을 확인해보면서 전략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따라 금통의 금리 결정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북한은 아직까지 미사일을 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따라 시장 영향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걸 우리가 배운 게 상황 쪼개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매트릭스 의사결정에서 경영학 공부하신 분이나 경영과학 공부하신 분은 디시전 트리라고 의사결정 나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네. 디시전 트리요? 네. 디시전 트리.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디시전 트리로 이항분포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4월 12일 날 우리가 전번 시간에 금리 인하할 거다. 시장은 인하 컨셉으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승부를 봤습니까? 동결합니다. 분명히 동결할 겁니다. 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진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인하냐 동결에 따라서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했다면 2000포인트를 넘어섰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동결하는 바람에 우리가 1900대에서 1900이 또 한 번 위협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미사일까지 쐈다면 아마 1900도 붕괴했을 겁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오늘 방송하는 현재 아직까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결의 확률에 여기서 또 상황이 갈리죠. 미사일 발사했을 때 상황과 미사일을 미발사했을 때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1900을 붕괴해서 1850과 1870까지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발사가 확실히 됐다면 그러면 상황은 1900과 1920 지지하고 혹시나 1950을 다시 시도하는 파동이 나오는가를 아까 대차 매매 잔고와 시가상위 좀 못돼갖고 상황 쪼개기에서 대응하면서 실제 시장한테 물어보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 시나리에 따라서 정규분포를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를 코덱스 레벌지와 선물과 연동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정규분포를 빨간 석과 파란 석을 걷는데 이 라인을 한번 보세요. 금리 동결했을 때 하단을 240과 250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5포인트를 덧뺀 건 미사일 발사했을 때 상황. 그런데 미사일을 안 발사했을 때 245까지. 그럼 종합주가 지수로는 1850과 1870.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 안 했어요. 그러면 250에서 지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윗방향. 윗방향에서 또 걸리는 선은 250과 257을 실제 떨어진 저점을 4등분해서 25% 능선. 지금 가격대에서는 254와 255 수준. 이 전에 저점이 252.6에서 했다면 실제는 지금 이거보다 오늘 저점이 2포인트가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5% 능선도 조절이 되어야겠죠. 이게 254와 255 수준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GDP가 시장 예상 컨셉서스 8%보다 낮게 나온 7.7인데 실제 시장은 선물 매수로 되면서 250에서 254까지 반등 줬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인덱스 펀드들의 그 재료를 갖고 이용해서 움직이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시스템 매매로 추정해서 대응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 155만원 155만원이 가기 위해서는 152만 5천원이 지지가 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됐던 현선물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겠죠. 대차전거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겠죠. 현대차도 19만 5천원과 22만 5천원의 중심값이 어디예요. 21만 5천원이죠. 21만원대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주는 에너지가 나와야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원달러 1달러 1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달러가 1,150원 도파하면 위기가 확산되는 건 안되죠. 그런데 오늘 중국 GDP 발표가 나오금부터 원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인. 그리고 에나도 99에서 100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97엔대로 약세가 꺾였고 닉게이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징후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안 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이 실제적으로 GDP가 시장 컨셉 나쁘게 나왔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 외국인들 매수를 신청해서 반응했고 그러면 이게 뭐지? 아 이제 중국이 긴축을 계속 조이는 긴축정책에서 생각보다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2,4분기 GDP는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네 하면서 터닝이 벌써 시장에서는 하는 증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성장으로 가면 위엔화가 강세로 가겠습니까? 약세로 가겠습니까? 돈을 푸니까 약세로 가겠죠? 이 약세 속도가 엔화를 약세하는 걸 막아내면서 엔화가 약세 100엔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95엔이나 2엔까지 떨어지면 니케일은 어떻게 돼? 그동안 급등한 거에 대한 급락파동 아니면 시세차익계 수익증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원화에도 나오고 엔화에서도 나오고 니케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고 오늘 월요일날 4월 15일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징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는 1950선 삼성전자 155만원 선물 기준으로 254, 255가 저항이 되면 안 되겠죠. 지지가 되면서 그걸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현 선물의 매수로 바뀌었던 프로그램 매수로 됐던 비차익 매수가 에너지가 증가하던 이런 게 검증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이러한 선물의 맥점들을 통계적으로 체크해서 이번에 4월 9일날 1901포인트와 이때 저점이 151.5입니다. 오늘은 이걸 깼다가 다시 254까지 갔다가 종가는 4월 9일날 1901과 선물 251.5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선물은 255 선을 거주세요. 255와 종합주가 1950선을 시도해 주는가 이걸 읽어내 주시고요. 그러면서 박스가 하단으로 내려오기보다 다시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마치 1월 28일과 2월 5일날 종합주가 지수가 1930을 쌍바닥 치고 올라갔던 이 국면과 지금 현재 4월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부터 앞으로 5일 동안 이 국면하고 똑같은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그 패턴이 나오느냐 파란 에너지의 박스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터닝하는 국면을 쌍바닥으로 만들어주고 1950을 돌파해 주는 거야. 이걸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키포인트고 이 관점이 누구한테서 결정이 되느냐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의 대차정보의 동량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상위 종목들의 프로그램 매매 에너지 그리고 현선물 간의 여러 가지의 믹스된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악재때 스위칭해 주는 지금은 기관이 사값고는 안 되고 영김사도 안 돼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매수로 스위칭해 줘야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같이 병행해 가시면서 대응하시고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이제 이왕분포로 디지턴트리에서 갔죠. 이제는 미사일을 오늘 4월 25일에 안 썼다면 시간을 조금 이제 4월 24일과 25일 이렇게 늦춰주겠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4월 24일 날이 SK아닉스와 LG 디스플레이 IT의 대장주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갇혀있을 동안 밑에서 쳐올려주는 선도주가 IT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IT가 음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감각을 SK아닉스와 LG 디스플레이 특히 요새 SK아닉스 매수하신 분들은 그동안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다른 걸 막 급락했는데 GS가 SK아닉스는 2만 9천은 그대로 유지해. 오히려 인지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모멘텀이 진짜 올라가줘야 돼요. 3만원 도파해서 3만 2, 3천원까지. 그런 에너지가 4월 24일 25일 코스에서 나오는가 실적 발표 전후에서 나오는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 4월 24일 25일은 이제 김일성 생인 태양절 지나면 북한의 군 창범일이 있습니다. 그게 또 24일 25일 그 마디에서 또 한 번 또 북한 리스크가 요동을 치는가 그리고 북한 리스크는 저는 사이버 6.25 6월 25일까지 계속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진정 원하는 건 남북 대화 아닙니다. 절대 남북 대화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제외했자 걔네들 안 받아줍니다. 걔네들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 미국하고 대화예요. 미국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팔아먹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어 할 거고 메파들의 전략은. 북한은 북한은 자기네들이 핵 보장 내지는 체제 보장을 유지하면서 북미회담을 통해 갖고 자기네들의 먹거리를 받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핵과 개성공단은 희생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겁니다. 시차를 둘 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 조건부 확률 갖고 만약에 북미회담이 되는 상황이냐 안 되는 상황 만약에 북미회담 코스로 가면요. 이 시장은 엄청난 급등장이 나옵니다. 엄청난 급등장이 나와요. 외국인들의 스위치 매매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가시면서 조건부 확률 우리가 전번 시간 공부한 거를 또 디시전 트리 만들어 갖고 인재로 4월 24일 마디로 그때 미사일 쏘느냐 안 쏘느냐 북미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시면서 북미회담 하면 인재로 또 어떤 점검 될까요? 가스관 관련되거나 인재는 남북 경역관련주나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크러스트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확률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가 시장에 노출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통계적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방법을 통계적 매트릭스 구조 분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통계적 매트릭스 분석에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종목들이 재료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금리 동결했을 때 올라간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4월 15일 날 미사일 발사 안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중국이 GDP 성장률이 시장 쇼크 수준 나왔는데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9천억 대 이상의 매수로 대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연속성이 중요할 거고 그때 선물 매수하면서 변동성 전략만 할 건지 이제는 추세로 바뀔 건지가 어떤 것 같고 판단해요. 실제 시장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 코스닥 종목 아니면 거래소 종목의 샘플링이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마디 중요한 마디에서 뭘 매수하고 뭘 매도하는지 통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저점 찍어서 전번에 중요한 날이 4월 9일 날 종합주가 1901 찍고 이때 선물이 251.5 바닥 찍고 이때 기점을 대비해서 4월 12일까지 올랐다가 다시 급락하는 파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이 까만 선으로 시간만 늘어지고 종합주가 지수는 1900에서 1956 구경했다가 1900대 수준까지 또 공격하고 다시 터닝해줘서 뭔가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 할 때 현재 위치에서 시가 상위 종목도 외국인이 매수한 거와 매도한 거에 샘플링 샘플링 스터디 통계 데이터 스터디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다음 데이터입니다. 4월 9일에서 4월 14일 현재까지 외국인이 그러니까 1900에서 1959 구경했다가 1900까지 근처 흔들었다가 다시 1920 이 요동하는 그 박스에서 시간대로 4월 9일 기점에서 4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뭘 많이 샀냐예요. 1등 뭐예요? LG전자 210만 주로 샀습니다. LG전자를 샀어요. LG디스프레이 그 다음 페이퍼코리아 기아차 재미있죠? 기아차를 샀습니다. 실적 나쁘다고 그러고 애나 그런데 오히려 기아차를 100만 주 이상 샀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또 왜 샀을까를 아까 대차장구에서 호텔실라가 88만 늘었는데 이상 중이죠?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서스하고 조금 상반되는 매매가 대차 매매에 있었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현대차를 사지 않고 기아차를 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보이고 LG전자와 LG디스프레이가 보여요. 어떠면 삼성전자 1등주보다는 LG전자 2등주에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보다 기아차 또 통계 데이터를 또 통계 데이터를 또 통계 데이터를 쭉 보시죠. 경기방어주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KTNG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그런데 삼성물산도 샀어요. 이것도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GS건선 폭락하고 건선주 폭락하는데 삼성물산도 샀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하고 조금 어긋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징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크포인트 했어요. LG전자 LG스프레이를 샀고 기아차 샀고 삼성물산 샀다라는 거 그런데 같은 구간에 뭘 매도했느냐 뭘 매도했습니까 하나금융지죠. 삼성중공업 강원랜드 오히려 기관들이 경기방어주 통신유틸리에서 사는 LG유플러스로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조선 일반적으로 은행과 조선 그 다음에 건설 이런 것들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매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쫙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통계를 미리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을 공부하죠. 같은 기관 내에 기관은 뭘 샀죠? 인버스를 샀습니다. 260만 주에 샀어요. 그런데 인버스 할 때 인덱스, 코덱스, 레버리지 간 200을 같이 합성을 했어요. 260만 주에 반 이상을 샀죠. 그러니까 얘네들 6대 4 내지 5대 5는 아니죠. 6대 4 정도 합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성을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방향이 두 가지 떨어질 때 먹는 거 올릴 때 먹는 거를 이렇게 합성시켰다는 거는 이런 매매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크게 올리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도 않고 박스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어느 가격대에서 챙기고 1900개면 챙기고 1900선 추진에 챙기고 코덱스 200은 1950이나 75만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비율을 조절하고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을 기관은 더 높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나금융지주 LG유플러스 페이퍼코리아 IT에서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GKL 그 다음에 한솔재지 강원랜드 쭉 어떻습니까? 경기방어주나 중국 관련 내수주나 지주회사 약간 그러나 대장주보다는 중소용주 중심이나 통신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경기방어주 성격으로 기관은 샀습니다. 매도는 어떨까요? 레버리지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1등 중공업 그 다음에 전력 GS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 물산 GS건설 기관들이 중심적으로 매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어니 쇼크 나오는 건설 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레버리지 매도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경기방어주의 KT와 한국전력 외국인은 빨간 글씨로 사는데 기관은 매도하고 있어요. 경기방어주를 기관 입장은 시장이 투맨하고 추세하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로 전에는 1950과 2050 박스라면 이번에는 1900과 2000 박스냐 아니면 1850과 2000 박스냐 이거를 조금 조절하는 것 같아요.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매트릭스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갖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해갖고 X2Y2로 한번 같이 그려보면 이 시장의 대세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고 맥점을 어디에서 바닥을 확인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2월 5일과 3월 20일 날이 11,900원으로 쌍바닥 찍은 날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2월 5일 날 3월 20일 날 1950대에서 막았던 근데 이번에 이 11,900원이 붕괴됐죠. 1950 붕괴됐죠. 그러면서 4월 지금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는 11,300원 때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년도 11월 16일 날 종합주가 지수 1850대 코덱스 레버리지가 1,9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1,900원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1,900원과 1,000원을 하단 1,000원을 상단 1950을 상단 넣고 추세전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 1,900원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 파동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11,900원 돌파할 때 아까 매트리스 다시 우리가 분석할게요. 매도했던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로 스위칭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벌스하고 200의 합성의 비율이 바뀌었을 겁니다. 인벌스가 적고 200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 감각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트리스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외국인은 LG전자, LG스프레이 기관은 SK하이닉스 IT 중요하죠. XY 측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SK하이닉스의 종가와 LG스프레이 종가를 놓고 선을 그으세요. 이 종목은 탄력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제학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뭐죠? 보안제입니다. 자동차가 팔리면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팔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죠. 대체제는 X축이 나오죠.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같죠. 만약에 이 LG디스프레이가 그동안 고점이 빨간 색깔이 3월 14일 3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29,700원 3월 27일 날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 1월 16일과 2월 5일 날 LG디스프레이는 27,200원이 저점이고 SK하이닉스는 23,6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값을 보는 거예요. 고가 저가의 SK하이닉스의 중심값이 26,600원이었고 LG디스프레이는 3만 100원이었는데 4월 9일 날 종합주가 지수 급락 호주에서 LG디스프레이는 중심값을 깼다가 돌아서고 돌았었죠? 29,000원까지 갔다가 32,000원까지 대신 SK하이닉스는 중심값 깼습니까? 안 깼어요. 2만 7,000원. 그러니까 다시 직전 고추 2만 9,000원까지 먼저 오고 있는 시장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1950 돌파해서 다시 2,000원 구경합니까? 저는 누구한테 물어보겠냐? 이 두 종목한테 물어보겠고 그 마디가 언제냐? 그래서 4월 24일을 D-Day로 또 다시 잡아드린 거예요. 그냥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동안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에너지가 IT로 응집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핸드폰 부품주의 플렉스컴 모베이스 그 다음에 또 크루셀텍 실리콘 웍스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SNU 다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가 3월에 고점된 거를 4월 24일에 돌파한다. 이 장 다시 2,000원을 구경하신 겁니다. 그 2,000 구경은 어떻게 누가한테 물어보냐?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3월에 고점 찍었던 제X2YH의 빨간 선을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 4월 24일까지 그게 IT 주도주의 특화를 만드는 거고 시장의 응집력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전체 포트에 50% 이상 IT 좋습니다. 그리고 IT와 헬스케어와 소재주 중심으로 압축하는 게 실적 우상량이 이렇게 매매에서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그러한 종목들로 압축해서 대응하는 그런 적법으로 매매를 흐름을 전략화시켜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리콘 웍스와 테라세미콘도 S2Y 측에서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밀고 땡기고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같이 검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매매하는데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아 요번에는 테라세미콘을 사야지 요번에는 실리콘 웍스 사야지 실리콘 웍스가 먼저 갔으니까 팔아놓고 요걸 이동해야지 이런 전략의 스위치인 전략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1952,000까지 가게 되느냐 힌트가 되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라는 4월 24일 SK 하이닉스가 발표하는 25일 실적 결과에 주목하면서 시장 반응도 유념해서 살펴보자 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실리콘 웍스와 테라세미콘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살짝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차장구도 계속 추적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X주와이주 기법 X주와이주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같이 상대 속도를 이용한 각 순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샘플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겠고 4월 24일 전 마디에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연구를 해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쇼.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oaches 및 wooden 버스 일정혁 unting Vallaha 예상 러시카스 daar 한계 베라 수익 팀 별 일정혁 의지 못 úng